이번엔 비무장 흑인 남성이 어린아들 셋이 보는 가운데 경찰이 쏜총에 맞는 이른바 흑인 아빠 총격사건으로 촉발된 위스컨신주의 시위에서 어제는 총격사건까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일째 이어진 시위, 위스컨신주의 커너샤 법원 인근에서 이른 저녁부터 시작된 시위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들은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돌 등을 던졌고 경찰은 체류탄과 고무탄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인 오후 8시가 넘어서자 대다수의 시위대는 해산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주유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며 총을 들고 서 있는 한 무리의 백인 남성들과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말라툼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어 총격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발생했습니다. 3명이 총임하자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반자동 라이플 총을 든 한 백인 남성이 거리 한가운데를 뛰어가고 있으며 그를 군중들과 경지관들이 뒤쫓고 있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어 총을 든 백인 남성이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이어 군중 속에 있던 몇 사람이 다가오자 이 남성 앉은 자세로 그대로 서너 발에 총격을 가하면서 최소 2명이 총격을 입는 영상도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주유소 밖에서 총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위스컨신주 시위 격화 사태로 이미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빨리 군부대를 동원해 사태를 안정시키라며 다시금 강경 진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규모 시위가 촉발된 위스컨신주 커너샤에 배치된 주방위군만 125명에서 2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